네 그 다음에 황색이 노란색인지 몰랐어? 자 B의 원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꾸 빼먹고 그러는데 빼먹지 마세요 민준은 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물음표 붙여야 되죠? 묻는말은 물음표 붙여야지 습관이 안되면 되게 힘들어 자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습관이 안되면 물음표 붙이는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습관을 드려야돼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주학교 때 잘해 민준아 앉으라고 했다가 그치?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 그렇지 게이트 그래서 G는 G A는 A T는 T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A가 그쵸? 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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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그렇지! C는 A는 A K는 E는 소리가 안나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? K K 이름이 C가 크잖아요 근데 A가 그냥 A라고 했는데 A라고 하면 민주나 비웃었어요 제가 안 비웃으니 진짜 비웃네요 자 그래서 민주나 C는 뭐 중에서 저 여기서 봐? 한 개씩 봐줄게 저도요? 나 어떻게 해요 그렇지! C는 뭐 중에서? 스크 중에서 뭐 됐다? 크 됐고 A는 A에 아 어 중에서 A 됐죠 K는 항상 크고요 K Hey 민준! Do you like cake? Yes No? OK 알겠습니다 K 계속해서 이 친구는 과자를 좋아한다 K보다는 그래서 이 친구는 테이프 뭐라고? 테이프 그렇지 테이프 T 그래서 T는 T는 T T A는 A P는 크 여기 T하고 P는 착한 애들이야 용심쟁이야 착한 애들이죠 왜 소리를 하나씩 밖에 안 갖고 있죠 A는 뭐 중에서 어 애들 말고도 많아 다 얘기하기 지금 많으니까 A는 뭐 중에서 A 에 아 어 A 됐죠 그 다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스케이트 그렇지 스케이트 스케이트 S는 S K는 크 A는 A T는 T 다 합쳐서 스케이트 스케이트 됐죠 스케이트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 그레이프 그레이프 이 친구는 어 페이크 될 수도 있고 페이크 될 수도 있고 또 페이크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또 하나 소리가 더 날 수 있잖아 페이스 소리도 될 수 있고 그럼 어느 건지 볼까 페이스 뭐래 페이스 페이스 왜 페이스 됐는지 보겠습니다 F는 F A는 A 에이 몇 가지 소리가 페이 그 다음에 C는 뭐 중에서 스케이트 중에서 뭐 됐다 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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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 할 수도 있지만 페이크는 이렇게 생겼겠지 페이크 속임수란 뜻이야 페이크 페이스 페이스는 얼굴이구요 자 얘는 뭐가 될까요 C 그렇지 레이스 R은 아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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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좀 아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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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 뭐야 자 이거는 가져가야지 잠깐만 보자 응 그래 잘했어요 응 Is she made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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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ngs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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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